뭐 의회의 판단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저로서는 그러나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는데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악의적이고 경솔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구형보다 높은 선고 때문에 정진석 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정 실장의 혐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7년 전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 글을 썼다가 유족들에게 고소를 당한 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여전히 검찰의 구형보단 높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법원 판결 뒤 정진석 비서실장이 카메라 앞에서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김유정 정강재 위원께 동시에 드릴게요. 지금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2심에서는 벌금 1200만 원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형에 방점이 찍혀있는지 아니면 유죄 판결에 방점이 찍혀있는지 해석이 다를 것 같아요. 먼저 김유정 위원님. 여전히 검찰이 500만 원 구형을 했었거든요.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었는데 또 이렇게 고소하고 나서 지금 한 7년 만에 지금 2심이 나온 거라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1심 판결 받고 나서 1심에서 징역 6월 받았는데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해서 실형은 면한 것 같고요. 그래서 1200만 원을 벌금 설립액이 나왔는데 역시 그것도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는 많은 액수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법원에서는 중하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몇 선 중진 의원이고 과거 청와대 정무수석도 했었고 지금 비대위원장도 했었죠. 국민의힘에. 그러나 이 사건은 2017년에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된 것인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에 경정을 울리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더군다나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중진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올렸다는 게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유가족들 또 고인에게는 얼마만큼 상처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법원이 보여주려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검찰은 500만 원의 약식 기소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법원이 사실 이건 좀 더 심리를 해봐야 된다라고 정치 재판에 회부를 했던 거잖아요. 그로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하게 봤다라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좀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하고요. 아마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과하고 유감으로 표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항구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로써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요. 감형이 됐다고 해서 벌금형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도 다시 한 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이것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6개월 실형이 나왔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단독재판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단독판사가 이렇게 모든 일반 법상식을 뛰어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법원 내에서도 좀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합의부에서 돼서 물론 법원이 검찰이 구형했던 500만 원보다는 높은 벌금액을 내긴 했지만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대목은 분명히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현 위원님, 법원 주변에서 아니면 내부에서도 1심 때는 말이 좀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형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징역 실형이 나왔거든요. 이례적인 경우는 하지만 그런 건수는 제법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약식 기소라고 해야지 처음부터 벌금으로 처벌해달라고 기소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안을 보면 이게 벌금으로 끝나야 될 사안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 재판을 해부해서 징역 경험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방 1심 판사가 편향적이었다라는 비판을 하시는데 글쎄요. 양형의 정답이라는 것이 누구의 양형이 정답인지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비판할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지금 1,200만 원으로 결국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항소심에서 굉장히 반성을 했기 때문이지 그것이 원천적으로 1심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우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항소심 결심 당시에 정진석 기술실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긴 송사를 거치며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지르게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선처를 받기 위해서 마음이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말과 글이 좀 신중치 못하고 경솔한 것들이 저는 많이 목격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치인들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부터 성찰을 하겠습니다. 네, 성찰을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김성현 위원님 이게 많은 교훈을 남기는 사건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임명할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이런 분을 굳이 비서실장을 해야 되냐 그런데 저는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어 정진석 이분이 MB 때 정무수석 하면서 그래도 야당과 좀 말이 통한다라는 평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무엇보다 이번 최후 진술에서 우리 부적절한 사실이었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었다.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 유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하셨고 저는 그게 진심이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딴 것보다도요. 진실이 명백하게 나왔어요. 우리 CCTV를 통해서 권양숙 여사님 가출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부부싸움도 없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허위사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여러 허위사실들이 늘 많습니다. 여야를 다 떠나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